에이브람 링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10가지 인데요 링컨이 wrestling hall of fame 명예전당에 enshrine 잠들어 있다. 모셔두고 있죠. The great emancipator, emancipator 하면은 위대한 해방자 노예를 해방시킨 분입니다. 그분이 과연 WWE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감, 그 감은 아닙니다. 근데 긴 팔다리 덕에 그는 Accomplished 성공한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에 뛰어난 미국인의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Grappling exploit 점 그의 그래프 하면은 어깨를 레슬링 선수들이 맞대고 싸우죠. 그렇게 레슬링 하는 업적들이 그를 레슬링 전당에 모셔두게 되었어요. 링컨같이 점잖은 사람이 이럽니다. 한때 전체 구경꾼들한테 도전장을 내구요. 상대방을 눕힌 다음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누가 한번 붙으려면은 와서 wet your horns. Horns 하면 노루나 산냥들이 싸우는 뿔 가지고 싸우죠. wet 하면 부추키도 하는건데 그 뿔을 갈아라. 그래서 한번 싸워보자 라는 거죠. 너의 뿔을 한번 솜씨를 보여 봐라. 이렇게 도전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링컨이 레슬링 선수였어요. 두번째는 자기 암살 몇 시간 전에 미국에 백악관 경호대를 창산합니다. 시크릿 서비스라고 그러죠. 시크릿 서비스가 이런 법안에 사인을 했어요. 죽기 전에. 원래 시크릿 서비스는 미국 재무부 안에 있습니다. 재무부 안에.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임무 외에도 그때는 CIA나 뭐 이런게 없었으니까요. 보호한다는 거 외에도 전국에 그 미조지폐단을 적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세번째로 Grab Lovers. 도굴범들. 무덤 도굴범들이 링컨의 코스. 시체를 훔치려고 했었습니다. 시크릿 서비스가 링컨을 보호하러 오긴 왔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만 보호가 된거에요. 암살 당하는 건 막지 못했죠. 1876년 시카고 카운트 피터스. 밀수꾼 무리들이 스냅첩 몰래 가져갔잖아요. 그게 무덤으로 또 링컨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고. 패들락에 의해서만. 즉 자물통에 의해서만 보호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대통령의 위상이 그렇게 뭐 보호를 한다든지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았죠. 심지어는 제퍼슨이나 와싱턴 대통령은 월급도 안 받고 이랬던 겁니다. 일리노이에 있었어요. 스프링필드는 이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그들의 목표는요. 스킴 계획이 시체를 가져다가 20만불의 랜섬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감옥으로부터 최고의 카운트 피트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시클 서비스가 막아버린 겁니다. 인필트레이드 갱. 그 갱단에 침투해가지고 방해를 한거죠. 이런 디스로 오퍼레이션. 링컨의 진체를 훔치려는 작전을 와일시키도록 숨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잔, 존 윌키스 부스가 링컨을 죽였잖아요. 그 형제가 링컨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사건입니다. 연기인 이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A Throne of Passengers 열차 승객 무리가 그 젊은이를 밀게 되었어요. 뒤쪽으로. 그가 플랫폼과 오고 있는 기차 사이의 빈 공간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아들이, 링컨의 아들이. 갑자기 한 손이 나와가지고 그리치아웃 해가지고 그 대통령의 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끊어냅니다. 코트 칼라를 잡고, 코트를 잡고요. 즉시 그를 구출해 준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배우 부스입니다. 링컨 암살범의 형제였죠. 연기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링컨은 페이턴, 특허권을 가진 기술 특허권을 가진 유일한 대통령인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굉장히 기계를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변호사였고 그래서 1849년 넘버 6469의 기술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스를 떠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에요. 배들을요. 낮은 강을 건널 때 떠 있도록 하는 볼통에서 옆쪽에 붙어 있는 금속 공기방 빈 공기방을 이용해 가지고 낮은 하천을 지나갈 때 배가 떠 있도록 만드는 기술 장치를 가지고 상당히 진지한 심각한 기술 특허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링컨이 백악관 바깥에서 라이프를 시험 발사하고 총 쏘는 것도 좋아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워낙 야생에 산던 사람들이라서 총이 항상 자기의 친구처럼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총 쏘는 거 그런 것들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머스켓 라이플 총들을 실험을 했죠. 잔디밭 넓은 지역에서 한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시블러 미국의 내란 즉 남북전쟁의 전투지에서 적의 총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찰하다가 프론트 라인 최전선 시찰하다가 대통령 가까이에 사격탄이 총알이 막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가 고향처럼 생각되는데 처음엔 거기에 묻혔었잖아요. 스물 한 살 때까지도 오지도 않았었어요. 원래는 일리노이가 아니고 인디아나에서 그의 포모티브 이율 자라는 해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태어난 건 켄터키구요. 켄터키 인디아나 일리노이가 정치적 고향인지 일리노이가 되겠죠. 참고로 오바마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죠. 아홉 번째 Poison Milk 어머니를 죽인 것도 우유가 Milk Sickness 라는 그 당시에 남부 인디아나를 휩쓸었던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열 번째 링컨은 백악관에 하면 링컨 배드룸이 있거든요. 거기서 잡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백악관을 차지했을 때 16대 대통령은 현재 링컨 배드룸을 Personal Office 자기 개인 서재로 썼던 거예요. 그가 바로 Cabinet Members 강요 강요들을 만나고 서류에서 사인하는 해방 선언문에 포함해서 사인했던 것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잠자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링컨 배드룸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 채널에서 글을 모은 거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히스토리